한글자막 by 한효정 새삼투가 나는 주님 쇠를 버려주시니 너희 모든 것을 위해 귀신할 건 무엇이야 드레게카 나를 보라 예삼초로 말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행복한 것과 함께 암흑 속에 던진 불로 깊이 피시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비피시지 않으며 너는 만조 주의 바람 그의 일을 구하며 바람이 이 모든 것을 너희의 내 지시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 매일 영광하지 말라 오늘도 생존하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가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건 너는 영광하지 말라 너는 영광하지 말라 너는 영광하지 말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의 내 지시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 내 일 영광하지 말라 오늘도 생존하라 내일 영역하지 말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